화성 수능 만점자 연세대 의대생 최엑스엑스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6일 오후 3시에 거주 중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엑스를 미리 구입하고 약 2시간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옥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여자친구를 살엑스한 최엑스엑스는 피해자의 목, 경동맥 등을 10여 차례 흉엑스로 찌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8일 구속된 최엑스엑스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계획 범행이 맞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살엑스자 최엑스엑스에 대해 신상 파악을 시작하였는데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점과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엑스를 미리 구입한 점 등을 단서로 최엑스엑스를 추정했는데요. 결국 여러 단서로 최엑스엑스의 신상이 밝혀졌고 최동욱으로 특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악된 신상을 보면 1999년생으로 올해 나이 25세로 그는 친가, 외가 모두 화성토박이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푸른초등학교 졸업, 푸른중학교 졸업, 세마고등학교 졸업 후 수능 만점을 받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 만점자 중 한 명인 최동욱은 연세대학교 의대생이 되며 화성에 자랑이 되었는데요. 당시 화성시와 여러 매체를 통해 인터뷰의 내용들 또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5월 7일 최동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성시에 올라왔던 최동욱 관련 글과 영상 등은 모두 내려간 상태입니다. 또한 최동욱의 인스타그램도 알려지며 여자친구와 찍은 대표사진을 제외한 모든 게시물은 현재 비공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2018년도 최동욱 연대의학과 인터뷰 영상 잠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 수능 만점자 연세대 의학과 최동욱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표로 하게 된 것은 서울대의 암호학과나 진학하는 거라도 있어요. 다음 진로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만들고 싶다. 인생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덕대고 전진을 했어요. 내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학월함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저한테 고3 공부가 제 학창시절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관성에 의한 공부는 한계점에도 동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진정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 최동욱 부모님은 아들이 수능 만점을 받은 후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 사건이 터진 후 해당 발언과 인터뷰 장면이 다시 확산하며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은 수능 만점 성적을 받은 이후 메가스터디 학원 수강생으로서 팀플 장학, 목표 달성 장학 등 메가스터디로부터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학습방법이나 학원 장점 등을 소개하는 메가스터디 멘토 활동을 일정 기간 수행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최동욱이 재학 중인 연세대학교 에브리타임에 평소 그에 대한 평판이 게재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재학생들은 그가 연세대 의대 학업 중 유급을 당하고 학교 내에서 적응을 잘하지 못했으며 동기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수열래된 장애습계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며 병엑스이 병엑스했네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고 여기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재학생은 의대에서 기수열래만 안 시켰어도 이렇게 흑화하진 않았을지도 애초에 평판이 X돼 있었다. 난 현재 본과 4학년인데 작년 실습 때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대로 피해 끼치고 다녀서 사람 취급 못 받았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피해 여성의 유족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히며 제 동생이 억울하게 최동욱에게 사렉스 당했다. 어느 날 동생이 최동욱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갑자기 죽었다고 하면서 옥상에서 여러 차례 뛰어내리려 했다. 동생은 착한 마음에 죽은 거 막다가 이미 예정돼 있던 최동욱의 계획범죄에 휘말려주기만 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가족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며 동생이 조금이라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동생 신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동생 SNS 계정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려고 했으나 계속 오류가 걸려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부디 동생에 관한 업측은 자제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그녀의 마지막 인스타그램 게시글과 사진 한 장이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네요. 사람을 죽인 사렉스자에게 인권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는 공개하고 가해자의 얼굴은 보호해주는 우리나라의 법은 언제쯤 바뀔까요?